2위, 1위, 2위. 간대리, 간대리. 내가 레벨 260이라니. 왜 아, 260. 성공. 맞습니다. 다음 주에 육차도 나오니까 육차도 한번 막 보죠. 200초로 찍은 김에 그렇죠? 양쪽에 깔고 여기 4번 깔고 따. 따. 내려가면서 여기 가보자. 나도 한번 다르고 어?! 6차 패치 오늘 아닌가요? 오늘도 알고 왔는데? 어? 6차 캐스트 전에 우루스부터? 근데 우루스 하려면 또 몇 마리 잡아야 되잖아 그죠? 이거 모임? 아 이거구나 266차 통합된 차원 이럴수가 정말 그란디스가 몸이 덜 덜 떨리는게 소락 단서는 많이 있었어 이건 예전 스토리 아닌가요 근데? 저번에 본거 같은데? 여기까지는 본 스토리인데 그죠? 이제 뭐 대륙이 합쳐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배경이 좀 바뀌었네요 비 케어풀 조심하란 뜻 느낌표 여신님 닿으면 모든게 부서져버려 어떻게든 막아야만 쩜쩜 신 맞아? 왜 이렇게 무능해 이게 세계관이 신이 말만 신이지 다 무능한 신 밖에 없다니까 보면? 뭔 신이 이래 그죠? 이전보다 높은 밀도의 에르다석을 뚫고 들어갔네 참 그렇군 조심해 화면 흔들리니까 왜 이렇게 어지럽냐 이거는 처음에 오차전직 할 때 그 느낌의 배경인데 그죠? 잠깐만 치워놓을까? 살짝 안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차원의 거울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네요 이거 헤네시스 아님? 전부 바깥에서 본 것들이잖아 뭐지? 차원을 가르던 봉인이 깨졌다 했지 다른 기억들도 읽을 수 있을지 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무능하네 이제 신이란 칭호도 그냥 떼야겠는데요? 그냥 메이플 월드의 여신이 아니라 메이플 월드의 여인 해야겠는데? 이게 신 맞아? 3점 아 뭐야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영 사라지겠지 아케인 포스를 모아서 낯선 에르다석을 해치고 여신임을 구해내자 아 이거구나 잠깐만요 1, 10, 100, 1000, 100, 10000 뭐임?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어 됐다 3개가 무너지고 있어요 잠식당해서요 근데 나 유니온의 부 때문에 빨리 가야되는데 우리 힘은 통하지 않아 아 그렇군요 제가 좀 바빠서 빨리 말해주세요 너는 누구야 어떻게 쩜쩜 아 그렇군요 저 유니온의 부가 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담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가자고 그란디스의 드래곤 또 또 모아야 되는구나 그래 얘 그냥 버리면 안 되니? 에라이 다시 가볼까요? 있다 붙잡 캡틴 예 공인이 깨지고 차원과 맞부딪힐 때 에르다드를 휘감았다 보랏빛 어쩌고 잠식하기 시작했다 구거 지문 읽듯이 어 역시 그랬구나 읽어주는 게 좋다 그럼 그럼 이거 내 지역을 아니 여섯 지역 이거를 다 이제 또 구하는 건가? 불쿤 영상이 재생됩니다 세계를 지켜냈군요 당신의 승리입니다 긴 시간을 함께한 동료들과 다시 만나 긴 시간 과로치고 21일 3주면 오래됐지 근데 왜 제 모습이 안 나오? 아니 아니 캡틴 스킬을 보여줘 와 이거 영상 보다가 이거 보니까 갑자기 좀 슬라임 슬리퍼와 해골 티셔츠를 끼고 있는 굿잡 캡틴 개악해보임 저러니까 안 나오지 네 아 성공 야 겨우 다 채웠네 그럼 이제 6차 하러 가볼까요? 야 이거 얼마나 걸린 거야 진짜 어질어질했다 그죠? 자 볼까요? 6차전이 카러 고고 혓 이게 마지막 심볼이야 모든 심볼을 되찾았어 살짝 드래곤볼 모은 느낌이네 그죠? 굿잡 캡틴 너우 다 왔구나 어 네 덕분이야 우리의 모든 힘을 내게 줄게 우리를 이끌어줘 살짝 손오공 그 드래곤볼 보는 것 같네 그죠? 됐나? 어 뭔가 된 것 같은데요? 뭔가 6차 스킬 하나 둘 것 같은 해냈군요 다행입니다 된건가요? 전직인가요?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살짝 스킵하는 그 뭐야 새로운 힘 여러분 저 맞고 있는데요 우와 아이생 핵사 매트릭스 핵사 뜻 6이라는 뜻이죠 핵사 킬 모두 있잖아 그죠? 아 뚫렸네요 핵사 매트릭스 드레드노트 두려움을 모르는 함장의 지위로 거대한 함선이 미지의 바다를 해치고 나타난다 함선은 주변 적에게 무처불 폭격을 가한다 오 자 이거 안 써볼 수가 없겠죠 줏 와우 멋있는데? 이게 이게 6차 스킬? 레전드 와우 아 잘봤습니다 쿨타임 6분 6분간 이제 못쓴 한번 볼까요? 랠피드 파이어 아주 빠른 속도로 탄을 발사한다 오 뭐야 쏠 에르다가 없구나 아하 지금은 못하네요 그러면 6차 풀강을 하려면 드랍 200포 맞추고 540 제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 5번 5번 4번 마구 디레? 여객인 아직 극디를 쓰지마 준 극딜만 써 그쵸? 준 극딜만 딱 써주고 어 불파 왜 이렇게 길게 돼? 뭐야 불파 버그임? 아니 무한 분리 파티 해버렸네 자 하고 여기에서 지금 배운 6차 스킬 바로가 줏 어 질 좀 쎈데? 굉장히 강한데요 이거? 어 나 버프 안 썼다 아니 아니 버프 안 쓰고 썼네? 그래도 괜찮아 크네임이 없어? 피니쉬 424점 아 너 얼마나 성장해버린 거야 396점에서 424점으로 어 많이 오른건가? 근데 스킬 그 스탯은 변한게 없으니까 그죠? 스킬 하나만 추가됐을 뿐이니까 좋았습니다 보스도 한번 가볼까요? 풀타임 타면 여기구나 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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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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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마구 디레 좀 많이 때려야겠는데? 님들 이거 또 막아야되죠? 좀 더이상 노래조차 나오지 않는 분 파란색을 막아야되는데 그죠? 이걸 막자 차라리 이거라도? 어? F3 F4 F5 누르고 바인드 걸고 F3 F4 F5 누르고 5번, 5번, 4번 바인드 걸고 여기 섰다 일단 극디래 여기 그냥 막고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막고 여긴 막혀있으니까 그러면 되지 않았나 그죠? 이렇게 막으면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5번, 5번, 4번 F1 F2 F3 F4 3번, 2번 G 누르고 F 누르고 딜리트 누르고 바로 1번까지 마구 때려 마구 쳐라 녀석을 마구 쳐라 따라 vote Kennes 포인트 60% fifteen 낯을 네 좋았습니다. 다임스를 쏠 격 성공 이걸 성공하네요. 잡지마 잡지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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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셈블리 크로야 템도 안 꼈는데 다 그러려고 하니 깜짝 놀랐잖아 유니온의 행운 유행 사셨잖아 가보겠습니다 슛 어 으 으 으 으 으 으